네 안녕하세요님들 오늘 해야할 게임은 바카스라는 모바일 게임이에요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이 게임은 바카스 하이텐션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입니다 이 게임은 이제 댓글로 추천받아서 이렇게 한번 받아 봤는데 어 그림체가 일단 괜찮네요 이 과자는 뭐냐? 일단 바로 한번 해봅시다 고고고 게임 시작 이거 혹시 서버인가? 어? 뭐야? 아 게임 시작됐네? 어 갑자기 막 전투를 시작해요 스토리인가봐요 스킵 없나? 오케이 자체 스킵했고 이름을 정하라고 합니다 이름이 있고 썩소당염 오케이 바로 되고 왜 이름이 바카스지 근데? 어 게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일단은 튜토리얼 바로 스킵해주고요 그냥 와 이거 뭐라고 해야 되지? 어 그림체가 이래서 그런가? 어 굉장히 마음에 드네요 자 일단은 출석체크 보상받고 우편함에 뭐가 와있네요 하나 받고 아 인벤토리가 있네 이 게임은 여기서 모두 개봉 어? 뭐야? 뭐 스킬 요렇게 주고 무기가 세 가지네요? 활, 검, 창 아니 잠깐만 이거 장비창 어떻게 봐 아 밑에 있구나 제일 좋은 게 뭐지? 이거 아무나 다 주는 거겠지? 자 일단 아무거나 장착하고요 데미지가 4만 퍼센트 늘어났어요 바로다가 일단 골드로 갔다가 레벨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 골드가 좀 특이하게 생겼습니다 이거 골드 맞아? 바로다가 요렇게 레벨업 해주고요 이거 뭔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 거? 밑에 이걸 레벨업 해야 되나? 레벨업 요렇게 해주고 아 맞네 이게 골드라고 합니다 이 위에 거는 이걸 레벨업 하면 어떻게 되지? 어차피 재화 많거든요 지금? 어 바로다가 요렇게 50레벨업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? 어 뭐야? 갑자기 화면이 확 넘어가냐? 초월? 초월을 하려면은? 아 똑같은 무기가 4개가 있어야지 최대 강화 레벨이 올라가나 봐요 업적 보상도 있습니다 일괄받기 있어서 좋네 어 보스 어 이 게임 그림 너무 마음에 드는데? 오케이 바로 잡아버렸고 게임이 뭔가 되게 할 게 많아 보여요 랭킹도 있습니다 아 뭐야? 랭킹 1등 이름이 가즈한데? 아 아까 그게 랭커 이름이었구나 와 나 9200등이네 아이유씨도 이 게임을 하네요 예 잘 봤고요 저번에도 뭐 다른 게임 하시더니 이번 게임도 하시네 일단 스킬을 장착을 해줘야겠죠 스킬을 뭐 하나밖에 못 끼냐? 여기서 덧길라면은 브론즈 등급을 달성해야 된다고 합니다 승급 승급을 하려면 모든 인형의 레벨이 10이 돼야 된다고 합니다 이 인형들을 레벨업하라는 것 같은데 승급석이 필요해요 승급석을 얻으려면은 던전을 클리어야 되는데 아직 제가 뉴비라서 던전 돌지도 못해요 어? 뭐야? 아 아니 이 게임 캐릭터 변경하는 거 있는데? 이 왼쪽에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 요런 식으로 캐릭터가 나와가지고 막 바꿀 수가 있어 아아 아이 잠깐만 내가 아까 무기를 이거 전부 다 장착해야 되는구나 요런 식으로 아 맞네 나의 동료들의 무기를 다 껴줘야 되는구나 아 이게 뭔 느낌인지 알았다 이 게임 캐릭터를 4개나 키워야 되네 승급도 다 따로 해줘야 되나 설마? 자 갑자기 뽑기를 하래요 스킬 소환 무기 장신구 유물 스킬 요렇게 뽑을 수가 있습니다 와 이 게임도 패시브 장착해야지 적용되네 아니 대체 왜 이렇게 만든 거지? 패시브의 의미를 모르는 건가? 아니 가끔가다 보면은 패시브를 장착을 해야 되는 게임이 있어요 그래야지 적용이 돼 아 이렇게 만든 거 좀 상당히 별로예요 아니 근데 시작부터 너무 좋은 무기 저버려가지고 좀 많이 나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밑에 빠른 전투는 뭐지? 클리어한 스테이지 중 가장 높은 스테이지 기준으로 5시간만큼의 오프라인 보상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아 아 네 아 이 게임도 지금 보니까 버프 있네 광고 봐야 돼? 바로 상점 들어가서 아 또 시작했네 또 시작했어 광고 제거 패키지랑 무제한 가오 버프팩을 또 따로 파네 에라이 오케이 구입 완료해 그 무제한 가오 버프팩 구입했습니다 광고 제거도 사야되나? 일단 하나가 필요하면 사볼게요 자 드디어 던전이 오픈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입장을 해야지 왜 승급석 안 주냐? 여기서 주는 거 맞아? 일단 던전 한번 돌아볼게요 입장 오 상자들을 이렇게 잡고 있어요 싹 다 한방이고 뭐야 이거 보스인가? 오케이 잡았고 끝났어요 나가기 어 이 게임 근데 지금 보니까 광고를 좀 많이 보게 만들어놨다 아니 출석 한번 받았는데 광고 보고 또 받을 수 있고 업적도 한번 받았는데 광고 보면은 또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뭐 버프는 다른 게임도 다 똑같지만 광고 봐야 되고 아니 갑자기 생각난 건데 요즘 방치형 게임들이 광고 제거나 뭐 버프 무제한 패키지 이런 게 어느 순간 필수가 돼버린 것 같아요 그거를 안 사면은 뭔가 좀 게임하기가 힘든?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무기 뽑기나 해봅시다 오케이 대충 이렇게 나와야 되고 확률이나 한번 볼까? 가장 높은 등급이 7등급이고 S등급이 0.3%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? 무기가 어디까지 있지? 아니 뭐야 이 게임 도감이 없네? 무기가 어디까지 있는지 볼 수가 없어 와 이거 잡다가 죽었네? 근데 죽으면은 다른 캐릭터로 바뀌네 아 여기 승급석 주는 거 나왔다 자 일단은 승급석이나 한번 얻으러 가봅시다 용의 둥지 딱 봐도 데미지 얼마나 많이 넣나 그거 같은데 아무 캐릭터로 해도 되겠지? 자 와 야 이거 진짜 그림체는 마음에 드네 자 열심히 때리고 있는데 이 용도 체력바가 있긴 합니다 뭐 어차피 못 잡을 것 같이 생겼는데 데미지 한 1억은 넣겠네 오케이 1억 돌파했고 어이 한 대만 좀 죽겠는데 이제 바로다가 아직 안 사망 잘 버티고 있어요 아 바로다가 사망 데미지 2억 오케이 보상 이렇게 받아야구 요걸로는 딱 봐도 승급 못하는데 인형을 전부 다 레벨 10업식 해줘야 되잖아 와 이거 엄청 많이 필요하네 브론즈 하나 올라가려면 아 내 데미지가 너무 약해서 그래 아 브론즈로 승급하기 퀘스트 떴네 어 뭐야 재료 알아서 다 줬잖아 어 바로 승급해야지 네 싹 다 이렇게 레벨업 한 다음에 바로 브론즈 승급 승급시 한 개의 코스튬을 무료로 드립니다 아니 그냥 전부 다 주면 안 돼 왜 하나만 주냐 일단 승급 어 이거 하니까 전투력 확 올라가네 그 다음은 전부 다 레벨 30씩 찍어야지 승급 가능하다고 하네요 이거 승급 무조건 해야겠는데 전투력이 갑자기 확 세져 데미지도 엄청 올라갔네 막 천만씩 뜨네 오케이 스킬 칸 하나 생겨서 바로 또 장착하고 이거 그냥 좋은 무기 뽑아다가 바로 던전 돌아가지고 승급해버리면 될 것 같은데 상점 좀 둘러볼까나 야 그냥 승급석을 현질로 팔아버리네 이 게임 보석 성장 패키지 다섯 번이나 살 수 있어 그리고 11만원짜리도 있고요 코스튬이 있는데 이게 또 보유 효과야 공격력이랑 체력이 50%씩 올라가고 야 이거 얻으려면 광고 50번을 봐야 돼? 미친 거 아니야? 자 그리고 현질로 사는 것도 있습니다 아 이거는 능력이 뭐 무조건 사야겠는데? 스킨도 그리고 요거는 좀 싸긴 하네 원래 요즘에 다른 게임들이 무슨 코스튬 하나에 33,000원 막 이렇게 팔아버려가지고 그거에 비하면 9,900원은 진짜 싼 겁니다 조금만 현질 해볼까나 바로다가 오케이 구입 완료해구 이제 뭘 샀냐면은 일단 돈으로 살 수 있는 모든 코스튬은 다 사버렸고 33,000원짜리 고속성장 패키지 다섯 번이랑 11만원짜리 루비 한 번 요렇게 구입했습니다 아마 데미지가 지금 4천만? 왜 이거밖에 안 뜨지? 코스튬이 지금 엄청 많아가지고 아 뭐야 이렇게 많아 코스튬이? 아니 잠깐만 다이아로 살 수 있는 것도 지금 사면 안 되겠다 실버 등급까지 올라가면은 6,000개로 할인해주네 자 아무튼 고속성장 패키지를 샀기 때문에 지금 바로 승급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레벨업 한 번 해보자 레벨업 요렇게 하면은 와 재화가 너무 많은데? 어 뭐야? 부족해? 이렇게 했는데 부족하다고? 와 아 일단은 던전 돌기 전에 뽑기를 하자 유물도 뽑아줘야겠지? 이거부터 뽑아야겠다 와 무슨 450번 뽑기가 있는데 보석이 27만개가 필요한데? 150번 뽑기도 있는데 보석 9만개? 어 요거 딱 한 번만 해야겠다 그렇지 요렇게 하고 뭘 뽑아야 되나 한번 봅시다 장신구 뽑아야 되나? 이거는 골드 획득량 증가랑 스킬 피해 늘려주거든요 내가 봤을 땐 무기 뽑아도 될 것 같은데? 그 이게 세트 효과가 좀 많아가지고 무기부터 뽑자 아 아니다 장신구부터 뽑자 지금 장신구가 너무 구덱이라 요거부터 그냥 대충 뽑아줄게요 오케이 900번 뽑았고 바로다가 무기 뽑기 또 뽑기 어 이 게임 보석 금방금방 써버리는데? 업적 보상받고 일괄승금 요렇게 해줘야겠죠 그러면은 뭐 좋은 무기 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아까 유물 뽑았으니까 유물 강화를 해줘야 되는데 바로 유물 들어가서 강화해줍시다 보석 5만개가 남았는데 저거는 일단 좀 아낄게요 아 유물 효과가 막 그렇게 좋지는 않은데? 아예 안 뜯은 유물도 있네 자 아무튼 지금 데미지가 와 한 대 뗄 때마다 8억 뜨는데 8억? 이 상태에서 아까 그 던전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아까 데미지 2억 넣었었죠 지금은 한 대 때리면은 바로 그냥 신기록인데? 자 던전 들어왔고 과연 자 때려라 오 와 시작부터 100억 120억 넣었고 와 미쳤다 200억 돌파했고요 300억 돌파 오른쪽 밑에 데미지 나와있어요 400억 돌파했고 500억 아 근데 금방 죽을 것 같은데? 업그레이드 좀 더 해가지고 들어와야겠다 방치 좀 한 다음에 어 데미지왕 그래도 1000억은 넣을 것 같은데? 자 이제 체력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 죽을 것 같은데 1000억 돌파했고요 이제 죽어도 돼요 와 1200억까지 넣었어 미쳤다 보상 4000개? 그렇게 많이 안 주네 자 일단은 엄청 강하기 때문에 스테이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빠르게 방치하고 올게요 자 현재 1시간 정도 등반을 했는데 17막 2장까지 왔습니다 꽤 많이 올라왔고 굉장히 오래 걸리네요 근데 아직까지도 올라갈 수 있긴 합니다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뿐 자 그럼 슬슬 승급을 한번 또 해볼게요 이거 봐봐 지금 보스 잡는데 데미지가 막 억대로 이렇게 뜨지만 꽤 때려야 된다 오케이 레벨 53 찍어 데미지 최대한 끝까지 끌어모은 다음에 체력 올려야겠다 자 그 다음에 바로 던전 한번 들어갑시다 와 평타가 130억 되네 자 던전 이렇게 입장하면은 과연 아까 데미지 몇 넣었었는지 기억이 안 나요 와 시작부터 670억 아 아까 데미지 한 1200억 넣었었나? 확실히 세졌는데? 2000억 돌파했고 아 근데 체력이 너무 금방금방 달아버린다 잘하면은 1조까지 넣겠는데? 와 1조 돌파했습니다 자 이제 곧 죽을 것 같거든요 체력 얼마 안 남았니? 아 2조 아깝다 보상 4500개 요거 소탕 돌려야겠죠? 세 장 요렇게 돌린 다음에 승급을 해줍시다 되려나 모르겠네 재료가 와 이게 안돼? 어이 승급하기 정말 빡세다 랭킹 한번 볼까? 꽤 많이 올라갔을 것 같거든요 지금? 와 626등 아까 9000등이었나? 꽤 많이 올라오긴 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그래도 400위권까지는 진입이 될 것 같아요 이대로 계속 방치하면은 이거 백막 3장 간 사람은 야 전투력이 4경이야 4경? 용의 둥지도 있네 와 용의 둥지 랭킹 1등이 해단위로 넣었네? 하여간 어떤 게임이던 간에 넘사벽인 사람들이 항상 꼭 한 명씩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아이 그래서 결론은 뭐냐? 오늘은 여기까지다 네 박하스 하이텐션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 이렇게 한번 해봤는데 저는 이 게임 뭔가 좀 별로였어요 뭐라고 해야 되지? 게임이 좀 복잡하다고 해야 되나? 그림체는 마음에 들었는데 제 스타일은 아닌 것 같아요 박하스 하이텐션 방치형 RPG라는 모바일 게임이었습니다 PBM 감사합니다.